강재춘 원자 입니다. 이번 겨울은 참 포근한 편이죠. 날씨가 약간 춥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생활할만 하네요. 오늘은 우리 피부질환 중에서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상태순 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뭔가의 라인을 줄을 이렇게 그어 놓은 것처럼 모양을 띄는 하나의 염증성의 피부질환 인데요. 요거 오늘 좀 우리가 한번 정복 해볼까요? 마스터 한번 해보죠. 근데 저는 항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항시 인체물리학적 관점 또 셰프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또 해석하고 치료하고 있다는 점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선상태순 이해를 위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핵심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선 모양의 염증성의 구진 자 이게 핵심이죠. 태순 질환 중에는 광택태순 또 어린선, 건선 다양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상태순은 선 모양, 줄 모양의 염증성의 구진이 생긴다. 자 이거 왜 생길까요?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순화의 병리 기전을 서술하라는 이야기죠. 왜 태순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해를 좀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선상태순을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병후기에 육아종성 염증세포의 침륜이 보인다는 거죠. 염증은 염증인데 육아종이다. 뭔가 약간의 샤싹과 같은 뭔가 볼록이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의 종량의 종기의 염증세포들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이해를 좀 우리가 한번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자 이걸 좀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가 병을 한번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상태순의 정의죠. 선상 배열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는 겁니다. 군집된 구진, 뭔가 산발적이지 않고 모여 있다라는 거죠. 어느 라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군집된 구진, 언덕과 같은 발진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태선화, 피부가 두툭어지는 그러한 염증성의 피부질환을 선상태순이라 한다. 뭐 쉽죠.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를 나열해서 그 질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추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만 좀 정의를 해 놓으면 선상태순이라는 게 어떠한 질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상태순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어떤 세상인데 왜 아직까지 이게 병 하나 원인 하나 못 찾는 거죠. 언제 찾을 거예요. 언제. 지금 제가 임상한 지도 36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찾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환자분들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환자라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염증이 있잖아요. 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염증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설이다. 이런 관점에서 추정을 할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증이 왜 발생하느냐. 염증이 감염이 되었다. 세포가 감염이 되었다. 많이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염증 하나하나를 잘 정상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세균 바이러스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원인이 너무 많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선상태선의 원인은 이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로 염증이 생겼고 그 다양한 정상 중에 선상태선이 생긴 거 또 구진이 되는 거 여러 가지 정상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선상태선이 생겼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 많은 사람도 없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독창적으로 20년 전에 피레토세라피 최신 한방치료법을 개발한 이후로 제 혼자만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환자분들께서도 한번 제 이론이 정말 과학적인지 또 아니면 비과학적인지 한번 자꾸 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판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선상태선의 원인을 저는 현대의학에서는 알지를 못하지만 저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그런데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요.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는 의미는 세포가 기능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내가 뭐 충격이라든지 교통사고를 당해도 세포가 손상을 받잖아요. 내가 얼음물에 노출이 되어도 너무 추위에 노출이 되어도 바닷물에 빠져도 다 세포가 기능저하에 빠지게 되고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그 이외에도 약물, 수술, 이온, 환경, 여건 또 잘 생각해보세요. 음식물도 다양하잖아요. 음식물의 특성이 있잖아요. 점성, 경도, 산도, 표면적 딱딱하느냐, 부드럽느냐에 따라서도 세포는 다 영향을 받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모든 병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이는 진리에요. 진리에요. 왜?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병에 걸렸다는 소리는 세포가 먼저 기능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꼭 좀 잘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상태선의 정상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선상배열성의 구진이다. 라인을 쭉 그리면서 언덕과 같은 발진이 생기고 있다. 미세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생김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인설, 소형증이 생깁니다. 자꾸 뭔가 허용 가루가 생긴다. 그 다음에 자꾸 뭔가 가렵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 궁금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인설이 생기느냐, 왜 가려움증이 생기느냐 또 왜 구진이 되었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편척성의 병변. 대칭적인 것은 아니고 편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색소침착과 저색소증도. 어떤 경우는 과색소침착증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저색소침착증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사지체관 경부에 좀 다발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관절이나 마찰이 많은 곳, 또 구멍이 있는 쪽으로 열은 잘 쉽게 쉽게 방출이 됩니다. 그러한 경향성 때문에 병이 이런 사지체관 경부에 잘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성의 변성. 뭔가 공간이 생긴다. 공포. 빌공 자를 쓰는 거죠. 뭔가 공간이 생기는 하나의 뭔가 변성과 또 괴사성의 육아종성 염증체포가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초지각정 정상도 왜 발생하는지를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상태선, 이러한 다양한 정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선상태선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선상태선을 치료함에 있어서 현대의 약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염증치료겠죠. 염증. 그게 뭐 감염이든 아니면 면역학적이든 자가 면역설이든 뭐 어떤 경우라도 선상태선은 염증성 질환이단 말이죠. 그래서 염증치료야. 그냥 스테로이드, 항생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뭐 광선치료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광선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게 되는데 그럼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색은 더 까무잡잡해지거나 아니면 온도의 상승으로 과식소침착증 그 다음에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는데 광선을 치료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피부 온도, 심부 온도 이게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정상은 좀 완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제 이론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보니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심부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자는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대의 의학에서는 무조건 그냥 스테로이드 항생제는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피부 온도를 낮추는 약을 써서 염증을 치료하는데 한편에서는 광선을 쬐해서 피부 온도를 높여버리네요.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서로 간에 안 그래요? 참 웃음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광선 외부에서 열을 가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몸이 따뜻하고 좋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온도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스테로이드 항생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포스포 리피드를 알아치 도넥 엑시드로 분해할 때 필요한 포스포 리파제라는 산화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게 스테로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 차단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항생제를 쓰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아지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염증이 완화되고 치료될 수 있겠지만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압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럼 모공이 더 다치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될 때는 또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린단 말이에요. 그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릴 때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다는 거고 모공이 다치니까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되잖아요. 그때 긁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긁는 순간 그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라인을 따라서 염증이 될 때 또 선상의 퇴선이 되는 건데 이 퇴선도 알고 보면 피부가 두터워지는 정상과 정상이 동반될 때 이게 선상 퇴선으로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뱅글뱅글 도는 거죠. 약을 먹을 때는 좀 진정이 됐다가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심해졌다가 그러면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계속 먹으라는 소리인데 그럼 계속 먹다 보면 또 신본도가 내려가는 약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이게 진태약란인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약을 써서 그냥 진정되고 나와버리면 뭐 검상첨화죠.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허다하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굉장히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의약도 그래서 암도 치료못하고 고혈압 당뇨도 하나도 치료못하는 거예요. 다 조절약이에요. 정상완화약이고 피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약이 될 수가 없어요. 스테로이드 항생제는 자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약에 의해서 치료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치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라는 건데 그걸 다음 시간에 저는 인체물리학적 세포 열내내작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